조금 더 음악방송을 해 봤죠? 해 봤지. 힘들어요? 내가 한 달인가 했어. 그러고 다시는 이거는 난 못한다. 아, 진짜? 하고 그 이후로 음악방송을 아예 안 하지. 1박이 힘들어, 음방이 힘들어? 단기적으로는 1박이 힘든데 음방은 어쨌든 막... 오래하니까? 오래하잖아. 목, 금, 토, 일, 죽 돌고. 그래, 맞아. 힘들더라. 은근히 난 가려... 아, 그 음방은 뭐랬지? 넌 쉽게 보지마... 음방은 야, 죽겠더라. 음방 죽어, 드라이하고 뭐하고 뭐하고. 옛날에 뮤직뱅크는 드라이할 때 전체 라인업이 관객석에 앉아서 전체 드라이 리허설을 구경을 했어. 다 봤지, 우리 때는 다 봤지. 근데 너무 민망한 게 내 노래가 드리브오였던 말이야. 드리브오? 어, 아이돌들이 있는데 드리브오, 드리브오 싹 다 막 이래. 뭐를 드리브오? 술, 술. 근데 그때 진짜 약간 수치심이야. 왜 드리브오? 왜? 왜? 좋은데 왜? 예예! 뮤직뱅크! 드리브오! 오늘도 기억에 들렸어. 주, 주, 주! 나만 더 뻔할게 묻혀지. 부, 부, 부! 드리브오, 드리브오 싹 다! 드리브오, 드리브오! 드리브오, 드리브오, 드리브오! 드리브오, 드리브오! 아, 뭔가 그랬어. 근데 그러면 아이돌 애들이 지나가다가 나 마주치라고 그랬어. 드리브오, 드리브오! 아, 진짜? 근데 아까 아이돌 그... 춤추는데 진짜 잘 추더라. 아, 춤도 좀 보여달라고 했어? 어, 우리 샌드, 샌드원. 샌드원. 샌드, 샌드. 앰퍼 샌드. 앰퍼 샌드원이 진짜 춤 잘 추더라. 아, 나 허절했어. 어. 아, 진짜 케이팝이 괜히 그, 어? 인정받는 게 아니야. 지금 종민이가 많이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잖아. 미안해서 그러지. 야, 인우야. 응? 아일릿? 응. 팀 이름이 아일릿이지? 응. 어땠어? 나 걔네 노래 엄청 좋아해. 마그네틱. 그래, 나 춤서 배웠어. 이거, 이거, 이거 하지 않아? 형 그거 아니야. 이거래, 이거. 아, 이거야. 이래? 어. 형, 이렇게,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난 엠시티 드림 준비 와서 스무디. 스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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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디. 스무디가 맛있지. 느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야, 근데 퍼플키스 분들은 아까 그 유키가 일본 사람인데 이거 맞죠? 이러고 막 하는데 갑자기 약간 사투리를 쓰던데? 유키가? 응. 저희가 3집 앨범 때, 42년. 아, 3집이요. 예. 예. 예, 맞지, 예. 그래? 아, 맞아요. 아, 1분에서 왔습니다. 1분에서 왔던 카이, 예. 마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재밌다. 어? 되게 특이하네.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아이돌 득점해가지고 아이돌들 몇 팀 해가지고 야영이가 스무디 갔으면 좋겠다. 좋아하지. 좋아하지. 우리가 거의 중간중간 한 명씩 끼면 되잖아. 이렇게 해야 좋아. 너무 좋지. 아니, 형. 우리 흠청방청 팀 있잖아. 우리 공연 한 번 하자. 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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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이제 늙어서 좀에서 원고싶 될 거 같아. 이렇게 봐.